아, 언니 집이 얼마 만에 온 거야? 더 잘 됐나? 와, 형부는 언니 친정 간다고 아주 기분 좋았겠네. 야, 간다고 이야기할 때부터 입이 입꼬리에 걸려가지고 막 억지로 이렇게 땡기고 있더라. 그럼 뭐 형부는 집이래? 친구랑 스크린 친다고 하던데? 아, 그래? 스크린? 형부 뭐 또 술 먹고 있는 거 아니야? 형부 술 좋아하잖아. 에이, 아니야. 지난주에 걸렸는데 뭘 또 마셔. 맛있어. 맛이 인간이긴 하다, 그치? 아, 또. 나 남자친구다. 나 바뀌었는데? 또 바꿨어? 응. 미친 거 아니야? 뭐가 미쳐. 야, 이거 봐. 바로 답장 오잖아. 근데 여기 스크린 좀 맞아? 응. 그래? 아, 또. 야, 이거 봐. 왔잖아. 그래? 근데 조금 뭐 형부 어색한 것 같은데? 잠깐만. 어, 야. 뭐 이 정도면 확실하네. 야, 그래. 너네 형부 그럴 사람 아니야. 야. 음. 언니. 언니. 혹시 형부한테 전화하는 거 아니지? 아니야. 미쳐나 봐. 네, 여보세요? 아, 네. 거기 스크린 골프장이죠? 네, 맞습니다. 아, 네. 안녕하세요. 제 남편 혹시 거기 가 있어요? 네, 지금 2번 방에 계세요. 바꿔드려요? 어, 아니에요. 아니에요. 괜찮아요. 괜찮아요. 네네, 수고하세요. 와, 형부한테 확인 전화하는 게 아니라 스크린장에 확인 전화를 해? 언니 대단하다. 얘, 내가 그동안 당한 게 얼만데, 씨. 언니랑 사는 형부도 대단하다. 내가 좀 심했나? 당연하지. 남자들이 이렇게 좀 대놓고 물어보면 좀 싫어하지 않아? 약간 좀 스무스하게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좀 얘기하는 게 낫지 않아? 그래? 그러면 자기 자세 좋아진 것 같더라. 드라이버 수행, 영상 좀 보내줘. 네, 이렇게 하니까 부드럽지. 언니, 이게 더 무서워. 왔다. 왔어, 왔어? 왔어, 왔어. 자, 봐봐. 봐봐. 오, 언니 이 정도면 확실하네. 자, 재미있게 놀아. 야, 우리도 이제 신랑에 수다나 떨잖아. 너 시집에 안 가냐? 내가 언니 결혼 생활 보잖아? 결혼하는 마음이 뚝 떨어져. 내가 뭐 어떻게 해산는데? 나 남자는 초장에 이렇게 확 잡아놔야 된다니까. 뭘 꽉 잡아, 언니? 언니가 지금 당하고 사는 거야. 이게 잡은 거지, 무슨 소리야? 딱 스크린 꿀프상 팍팍 치고 있잖아, 지금. 됐다. 됐어? 마이크, 마이크, 마이크. 가자! 야, 통과 세 개. 하나, 둘, 셋. 시개, 시개. 오, 디테일. 오, 씨. 어때요, 큰일이야? 네 개. 다섯 개. 같이 같이. 아, 씨. 아, 씨. 엄청 몰라, 씨. 다시,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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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아니야, 아니야, 혹시 몰라. 영상, 영상. 아, 씨. 아, 씨. 드라이버. 아이언. 시칭입니다. 아! 커터입니다. 10m. 15m. 그 다음에 드라이버, 그, 사무라이 샷. 상의 탈의하고 드라이버, 사무라이. αι, 네. 워싹한 것. 나는 남편 스悲기를들이나 가지고 contvo kannt Bene, rede, feasible. 가자, 가자. 오케이.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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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아, 상의. 와이크한테 전화 오면 알지. 응. 헐. ese. 그칠 osa ande cell two ecto quake. 여러분 affected نirl out of cards Forこ. нек arrows. 아 상현이 와이프한테 전화 오면 알죠?